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글치TV 이번 영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디엄 몇 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Turn Down, Turn In, Turn Out, Turn the Corner, Take Turns 이렇게 다섯 가지 표현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Turn Down이라는 표현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장, Can you turn the TV down? 이라고 말했죠? Turn Down, 어떤 의미겠습니까? 뭔가를 거절하다, 아니면 소리를 낮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적어를 거절을 하는 거죠. 목적어를 낮추게 되는 거죠. 이 목적어의 위치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Turn Down 목적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Turn 목적어 Down, 이렇게 할 것인지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Turn Down 중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 이 점만 한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예문, To Turn Down the TV,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To Turn the TV down,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 TV를 대명사 It로 받아서 그것을 낮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To Turn it down, 반드시 To Turn it down, 이렇게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Turn down it,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고 계시는 To Turn down the heating, 이렇게 되면 난방장치의 온도를 낮춘다는 뜻인데 여기서 The heating의 위치는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To Turn the heating dow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대명사인 경우에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They offered me the job, but I turned it down,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내게 일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But I turned it down, 저는 그 일자리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The job, The job을 가리키는 명사 It, 대명사 It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에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To Turn it down,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It로 받지 않고 The job, 그대로 사용한다면 To Turn down the job,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To Turn the job down,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To Turn down it,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친김에 또 다른 문장 하나 보호하시겠습니다. He asked her to marry him,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결혼하자,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But she turned him down,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람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She turned him down, 여기서 힘, 그 사람을 거절한 겁니다. 목적어가 힘, 대명사이기 때문에 Turned him dow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Turn down him,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Turn 목적어 down, 또는 Turn down 목적어, 두 가지 모두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대명사일 경우에만 To Turn it down, 아니면 To Turn him down,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쓴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 바로 Turn in, 이라는 표현입니다. Don't forget to turn in your papers after class, 라고 말했는데 Turn in, 어떤 뜻이겠습니까? 뭔가를 제출하다, 혹은 반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장은 Don't forget to turn in, 잊어버리지 말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Your papers, 여러분들의 페이퍼를 after class,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같은 표현이 사용된 또 다른 문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Please turn your parking permits in at the end of the week, 라고 말했는데 주말에, at the end of the week, 주말에 여러분들의 parking permits를 Turn in,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permit, 강세를 1음절에 permit,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허가증이라는 명사가 되고, 강세를 2음절에 둡니다. permit, 이렇게 되면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출의 대상이죠. 반납의 대상, 바로 명사로 사용된 permi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rking permit, 주차허가증을 이번 주말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표현, turn out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어떠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나다, 밝혀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문, I was a bit doubtful at first.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But it turned out to be a really good idea.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 promise you, it'll all turn out fine. 내가 당신에게 약속을 하겠는데,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좋은 결과인 것으로 밝혀질 겁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바로 turn the corner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turn the corner, 모퉁이를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다. 고비를 겪은 다음에 점점 좋아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같이 살펴보면, After nine months of poor sales, we finally turned the corner.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은 굉장히 부진한,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마침내 turn the corner, 모퉁이를 돌아섰다. 이제 고비를 겪은 다음에 점점 판매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My father was sick for a month. 아버지께서는 한 달 동안 알아 누우셨는데, But it looks like he turned the corner. 이제 고비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표현, Take turns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뭔가를 교대로 하다. 당신 한 번, 나 한 번, 이 사람 한 번, 저 사람 한 번, 교대로 뭔가를 번갈아 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Take turn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My wife and I usually take turns doing the dishes. 라고 말했는데, 아내와 저는 설거지를 교대로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한다는 뜻이 바로 Take turns라는 표현이 되겠고, 같은 표현에 사용된 또 다른 문장 한 번 보시겠습니다. Small children find it almost impossible to take turns. 라고 말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교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양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정도의 성숙 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살펴본 표현 Turn down, 그리고 turn in, 그리고 turn out, 그리고 turn the corner, 마지막에 take turns. 이 표현들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t's go. Let's move on. Let's move on. Let's go. 감사합니다.